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2019년도 첫 방송편으로 무슨 영화 보셨나요? 코너를 녹음하겠습니다. 이 코너는 여러분들이 저희 블로그 쪽에 적어주신 영화 감상평을 모아서 읽어보는 그런 코너이죠. 지금 1년치가 밀려서요. 오늘 읽어볼 감상평은 2018년 1월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써주신 것들입니다. 2019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겨울은 작년 겨울보다는 작년 1월보다는 그렇게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너무 추워서 바람이 칼날처럼 너무 추웠는데 따가웠죠. 올해는 그 정도까지는 않은 것 같아요. 춥기는 하지만. 여하튼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올 한해 여러분들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 최소한 한 가지 정도는 꼭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저도 소원하겠습니다. 2019년이 좀 새롭게 됐으니까 뭔가 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께 찾아와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네요. 그냥 방송이나 자주 할 수 있으면 자주 업데이트 하는 것. 뭐 그 정도. 네. 저희 청취자 데이비 백곤님께서 저와 저희 방송 청취자분들께 새해 인사를 보내주셨는데요. 데이비 백곤님은 얼마 전에 부국제, 부산국제영화제 참석 후기도 보내주셔서 저희가 방송편으로 업데이트 한 적도 있습니다. 자 데이비 백곤님의 새해 인사 두꺼우죠. 강신혜수다님과 청취자 여러분들 올 한해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모두들. 2019년 내년도 우리 함께 잘 버텨냅시다. 화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데이비 백곤님 감사합니다. 이 녹음 파일을 1월 1일에 보내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월달 중순 돼서 제가 이렇게 방송편을 올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빨리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원고는 다 준비해 놓고서 시간이 안 나가지고 녹음을 못했습니다. 데이비 백곤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원고가 한 16페이지? 아 15페이지 정도 되어 있는데요. 보통 한 10페이지 정도가 1시간 원본으로 1시간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본에서 한 15분, 20분 그 정도 삭제하기 때문에 매번. 음 근데 이번에는 15페이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팔 한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여러분 목소리가 안 좋아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작년 1월에 개봉작 중에서 흥행 1위와 스크린 숫자 1위를 한번 알아보죠. 저희 방송이 스크린 독과점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좀 과민할 정도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편이죠. 뭐 스크린 독과점의 위험성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새해부터 지겹겠죠. 곧바로 흥행 1위, 스크린 숫자 1위부터 읽어보도록 하죠. 미국 애니메이션 코코가 흥행 1위와 스크린 숫자 1위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351만 1177개 이렇게 기록했네요. 1월달 2월달 이때가 좀 비수기인가요? 음 스크린 숫자가 1000개가 넘어갔지만 그래도 흥행 1위 한 영화들 중에서는 스크린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죠. 절대 수치로는 많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그렇지 않은 편. 흥행 숫자도 351이고요. 애니메이션이 그 달에 흥행 1등을 했다는 게 참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그렇게 크게 화제는 낳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저도 아직 보지를 못해서 음악은 들어봤거든요. 음악은 꽤 흥겨운 것 같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 브이오에 나왔으니까 보시길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감상평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블로그 쪽에 처음으로 흔적을 남겨주신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저희 유튜브 쪽에도 남겨주시고 파티 쪽에도 남겨주셨었는데 소요님이라고 요즘에도 저희 방송 청취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소요님이 이제 블로그 쪽에 처음 흔적을 남겨주셔서 그것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콜럼버스를 보셨네요. 104분짜리고 국내 미개봉작이라고 써주셨네요. 감독은 코고나다 출연은 존조 헤일리 루 리차드슨 33회 썬댄스 영화제와 18회 전주국제 영화제 초청된 적이 있다고 그렇게 써주셨네요. 가끔 자막이 없는 영화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10회 7번, 8번은 다음을 기약하지만 드물게 끝까지 보게 되는 영화도 만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순전히 제가 좋아하는 배우 헤일리 루 리차드슨 그 배우의 최근작이라서 찾아본 겁니다. 다행히 결과도 생각 이상으로 좋아서 극장에서 다시 꼭 보고 싶어서 강신의 가족분들께도 소개합니다. 이 영화는 머리가 아닌 그저 마음만 열어두고 보시면 된답니다. 줄거리는 모더니즘 건축이 눈길을 끄는 중서부 도시에서 어머니와 사는 케이시와 혼수상태에 빠진 아버지를 돌보는 진 이 두 명이 주변의 건축물과 서로에게서 잠깐의 여유를 느낀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뭔가 좀 힐링이 되는 그런 영화일까요? 눈과 마음이 평온해지는 정식 개봉 후 보실 것을 추천하지만 혹시 그전에 나도 보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영문으로 유튜브를 검색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영어가 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저같이 욕만 알아듣는 수준에도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소연님 저희 블로그 쪽에 이것을 남겨주신 후에 몇 번 오시고 그 다음부터는 안 오신 것 같은데 저희 방송 계속 청취해 주시고요. 2019년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 3일 날 데이비 백곰 님이 글 써주셨네요. 원더 보셨네요. 이거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원고 준비하면서 이 원더에 대한 평가를 읽어봤는데 청취자분들의 평가가 좋았습니다. 저는 아직 보지 못했네요. 왠지 좀 심파로 빠지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안 봤던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죠. 안녕하세요 강시련 수다님 2018년도 새해 첫 영화로 감동 영화 한 편 관람했습니다. 원더 2012년 출간된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장르 영화 주인공 소년 역을 영화 룸에서 출연했던 제이콥 트렌블레이가 맡았고 그의 부모님 역할을 오앤 윌슨, 줄리아 로버츠 연기했습니다. 제이콥 트렌블레이는 아직 개봉하지 않은 자비의 돌란 감독의 더 데스 앤 라이프 오브 존 에프 도노반 에도 출연하는데 이 작품 얼른 보고 싶네요. 초반엔 비슷비슷한 가족 성장 영화인가 싶었는데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점점 더 재밌어지고 각 캐릭터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보면서 눈물도 주르륵 주르륵 흘렀네요. 흑흑 중후반부 이후부터 말을만 하면 다시 눈물 반복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데이비 백구님이 잘 울지 않는 걸로 영화 보면서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눈물을 주르 주르륵 옛날에 일본 영화 중에서 이런 영화 제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눈물이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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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일본 영화 중에서 이런 영화 제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이었던가 거기에 아주 선남선녀가 나오죠. 저도 잘 눈물을 흘리지 않는 편이거든요. 영화 보면서 유전자 문제로 인해서 선천적으로 평범하지는 않은 외모를 갖고 태어난 소년 어기의 생활을 담았는데 어기의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인물, 가족이나 친구들의 속사정도 각각 그들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서 조금 색달랐습니다. 모든 상황에는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입장이 있다는 것 한 번 더 진하게 느낄 수 있었네요. 또 세상 사람들 중에 저렇게 착하고 남을 위해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다 싶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마른 수건 짜내듯이 작정하고 쥐어 짜내서 울리는 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눈물이 흐르도록 만들더군요. 제 눈물 코드에 잘 맞았습니다. 주인공 어기 캐릭터 소극적이거나 어두운 성격이 아니라서 더 보기 좋았습니다. 다른 등장인물들도 각긴 매력이 뚜렷하고요. 특히 오엔 윌슨이 연기한 아버지 역할이 좋았네요. 크크 인형같은 강아지도 나오고 온 가족이 즐기시면서 감동받으시면서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에나이닉스 님도 이거 써주셨는데요. 2월 12일날 써주신 거를 제가 미리 좀 땡겨와서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1년 치가 밀리니까 이런 게 참 좋더라고요. 원더 감상했습니다. 선천적 얼굴 기형으로 태어난 아이가 홈스쿨링만 하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을 그린 영화입니다. 자칫 뻔할 수도 있지만 주인공 아이인 어기의 시선에서만 영화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어기의 주변 인물들인 누나 친구 등의 시선으로 차례차례 바뀌면서 영화가 흘러가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더군요. 극중 교장 선생님의 말처럼 모든 것에는 밝음과 어둠이 있기 마련인데 주인공 어기의 입장만이 아닌 다른 이들의 입장도 충분히 공감하게 해주는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또 가족애와 우정이 주는 감동이 제법이라서 눈물 듣게 흘렸고요. 결정적으로 강아지 장면이 이렇게 눈물 표시 써주셨네요. 강아지가 뭔가 좀 사건이 생기나 보네요. 가족 영화로도 교육 영화로도 썩 좋은 작품 간만에 만올님도 펑펑 울면서 재미있게 보시더군요. 한가지 불만이랄까 영화가 지나치게 착하고 예쁘려고만 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갈등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고 등장인물들은 더 큰 사랑의 연대를 갖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보인다고 할까요? 너무 밝고 따뜻함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닿아왔습니다. 하긴 이건 어쩌면 의도된 연출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극 중 가장 감명 깊었던 대사가 만약 네가 옳음과 친절함 중 하나만을 행해야 한다면 친절함을 선택하라 였으니까요. 영화 정말 친절하고 착합니다. 크크가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이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두 분이 원더 보셨는데요. 굉장히 추천을 해주셨네요. 울면서 볼 수 있다고. 저도 한번 보면서 새해부터 좀 눈물을 흘려볼까요? 자 1월 6일날 데이비 백고님이 다시 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강시대 수사님 이번 달 그림 속에 숨겨있는 선물 잘 들었습니다. 음질이 상당히 좋아서 좀 놀랐습니다. 크크 이렇게 써주셨네요. 제가 그 OST들을 모아서 숨겨놨었던 것 같습니다. 저 영화 페이지 쪽에 저 2월 달에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옛날에 어릴 때만 해도 테이프 노래 라디오에서 나오는 걸 녹음하고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녹음해서 혹은 짜집지를 내서 테이프로 건네주기도 하고 그런 추억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시작했던 게 저희 인터넷 방송으로 이어졌었고 이제는 팟캐스트 방송으로 이어진 거죠. 아 제가 목상태가 좀 안좋은데 여러분 좀 양해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영화 리빙보이인 뉴욕을 보셨네요. 작년 가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VOD로 다운받아서 보았습니다. 돈이 아깝네요. 등장인물 간의 애정, 가족 관계가 이리저리 얽히고 설키는데 흥미롭지 않고 그냥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나마 마음에 들었던 캐릭터인 제프 브리지스가 연기한 주인공 청년 이웃의 역할도 끝에 가서는 응?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겉모습은 잘났는데 매력이 없었습니다. 이야기나 캐릭터들이나 이 작품의 유일한 장점은 러닝타임이네요. 89분 제프 브리지스 배우가 건물 옥상에서 바람받는 장면은 멋있었습니다. 그 장면 하나 건졌네요. 극중에서 주인공 청년이 자기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데 아버지가 피어스 브루스넌이라면 웬만한 자식들은 다 그렇게 느낄 것 같아서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 덕분에 한 달 만에 다시 저만의 영화 비수기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극장 상영작도 그다지 보고픈 작품이 없고 요즘 학생들 다들 방학이라서 그런지 극장에 사람도 너무 많고요. 그럼 새해 첫 주말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강신우수단님 이렇게 써주셨네요. 영화 때문에 오히려 영화 비수기에 빠진 그런 경우 있긴 하죠. 맞아요. 정말 이건 뭐 어마어마한 영화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승길오빠님도 답볼서 주셨는데요. 작년에 영화관에서만 100편 봤는데 그 중에 한 편이 리빙보이인 유옥이었습니다. 며칠 전 심심해서 100편을 다 점수를 줘봤는데 그 중에 당당히 최악의 영화였네요. 막장 아침 드라마도 그런 식으로 만들진 않을 것 같네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화인가요? 리빙보이인 유옥 제가 쓴 글이 이제 이어집니다. 연애의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2006년작 제가 감상했습니다. 이거가 가끔 생각나요. 지금도 생각 좀 나는데 이걸 녹음을 해볼까? 제가 이걸 잘 녹음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사랑 이야기가 좀 약해가지고 근데 참 가끔 기억이 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작품성이 굉장히 뛰어난 영화 같지는 않은데 뭔가 좀 인상적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정말 오랜만에 제가 감상했습니다. 초반은 띄엄띄엄 봤지만 중반부터 집중해서 봤습니다. 슬프네요. 슬픈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동네 한량인 김승호와 술집 여종업원 고 장진영 배우죠. 작고하셨죠? 장진영 배우가 결코 우아하지 않은 그 인생들의 실감나는 사랑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고 여자 때리고 음단 패설하는 건 다반세로 나오는 19분 영화입니다. 이게 좀 여협 논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어떠한 경쾌함이 있습니다. 절대 심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진정성이 있고요. 영화를 보면 어쩌면 남주를 욕할지도 또는 여주를 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느 한쪽을 특별히 연민하진 않아요. 또한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결말시는 너무 슬프네요. 정말 구질구질한데 너무 슬픕니다. 제가 좀 이런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감정적으로 좀 질척되는 영화. 실생활에서는 질척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정말 정말 싫어하는데 그런 사람은. 쉽게 감상적으로 빠지고 이런 태도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영화의 태도가 감상적이거나 너무 질척되는 건 또 안 좋아하는데 영화 속 주인공들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좀 그 감정들이 솔직하게 드러나면서 질척되는 그런 영화를 좀 좋아합니다. 솔직하니까요. 그런 영화들이. 저는 사람 냄새 나는 영화 그리고 현실을 거의 여과 없이 보여주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영화를 재감상하게 되어서 좋네요. 고 장진영 씨는 정말 예쁘네요. 당시 이 영화로 나름 연기 변신하신 것 같은데 연기도 훌륭합니다. 오늘날의 수지 씨하고 얼굴이 매우 비슷한데 일단 연기력이 더 좋죠. 장진영 씨가. 반치광에 나왔던 것도 눈에 선한데 아쉬운 배우가 우리 곁을 떠났네요. 이렇게 제가 써놨네요.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었는데요. 이거 혹시 다른 청취자분들 좀 보고 저 영화 페이지에 좀 써주실 수 있을까요? 그 글을 좀 참고해서 한번 녹음을 해볼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네요. 말이 좀 이상한데? 미스트를 제가 또 재감상했습니다. 2007년작이고요. 스티븐 킹 소설의 원작이죠. 예전에는 아주 비판을 한 영화입니다. 이번에 무료로 풀려서 다시 한번 봤는데 매우 의미심장한 영화였네요. 결말씬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결말씬에서 남주와 어느 여성 캐릭터가 눈에 마주치는데 그것도 의미심장하고요. 이 영화의 미덕은 무엇일까? 저는 인간의 나약함과 위대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일러라서 자세히 적지는 못하지만 저 결말씬에서 적나라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포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 있던 군중이 미처가는데 그것에 크게 일조하는 캐릭터가 종말론자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종말론을 우주가 지지하듯이 그녀는 죽지도 않습니다. 영화적으로 약간 과장되고 자교적인 느낌이 없지 않지만 공포를 조장하고 이용해서 자신의 사상을 퍼뜨리고 타인을 공격하는 행태를 너무 많이 봐와서 그다지 비판만 할 수도 없겠더군요. 이러한 패턴이 비단 종교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직장에서도 이런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화는 공포나 호러 또는 외계인 침공 영화로 보면 예전에 저처럼 찰지게 비판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냥 어느 작가의 인간론을 본다는 생각으로 감상하실 권합니다. 라고 제가 써놨네요. 미스트 2007년작이고요. 에노야닉스님이 여러 영화들을 보고 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새해 첫걸 신고가 좀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령과 소년 살인사건을 보셨네요. 유명한 영화라서 이름은 이키드를 알고 있었지만 막상 감상은 안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데이비 백곤님의 소개글을 보고 감상하게 되었는데요. 4시간에 가까운 러닝타임 동안 내내 이어지는 약간은 일본 영화틱한 정적인 화면 연출 덕분에 쉽지 않은 감상이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너무 먹은 탓인지 등장인물들의 행동이나 감정에도 쉽게 이입이 안되었고요. 대만이 저 당시에 저런 사회였구나 하는 시대상 공무를 하기에는 괜찮았고 좋은 영화이기는 분명한데 남들에게 추천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영화였습니다. 일단 뭐 러닝타임이 4시간이니까요. 그리고 분노 부졌네요. 예전에 오락실에서 이카리란 게임을 많이 했는데 이카리가 일본어로 분노이고 이 영화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초반 도입부 살인사건 장면만으로 영화가 상당히 암울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막상 영화를 다 보고 나서는 그렇게 암울한 영화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세 지역에서 각기 세 가지 이야기가 교차 편집되면서 영화는 진행되는데 마지막에 이 세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귀결되겠지 나는 제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더군요. 접점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거의 세 이야기가 전혀 상관없이 각기 다른 결말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도입부의 살인범을 잡아내는 흔한 범죄물이 아닌 인간의 믿음과 사랑을 논하는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제가 느끼기엔 모든 이야기가 나름 절망이 아닌 희망을 보여주면서 끝나는 것 같기도 했고요. 주연 배우들의 연기들도 좋았고 음악은 약간 과한 듯했지만 강렬했고요. 굳이 이런 과감한 교차 편집이 필요했을까 싶은 우구심이 들기도 했지만 세 이야기의 엔딩이 동시에 펼쳐지면서 뿜어지던 에너지가 너무 강렬해서 별부만은 없습니다. 다만 살인범의 분노가 무엇에 기인했는지는 명확치 않아서 다소 아쉽긴 했네요. 그리고 해피 데스데 보셨네요. 요건 비교 영상 해보겠습니다. 데스티네이션과 사랑의 블랙홀을 합쳐놓은 것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영화 하루가 생각이 많이 나더군요. 공포 영화라고 하기엔 무서움이 너무 약했고 그냥 좀 특이한 타임루프 영화 영화는 타임루프 영화의 공식을 좀 뻔하다 싶을 정도로 충실히 따릅니다. 몇 가지 이 영화만의 특이한 공식도 더해져 있지만 그렇게 새롭진 않고요. 타임루프 영화가 대부분 그렇듯 후반으로 갈수록 그걸 이끄는 힘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나마 마지막 반전과 90여분 정도의 짧은 영화 길이가 확 쳐지는 것은 막아주더군요. 좀 특이하고 편하게 볼 수 있는 소프트한 공포 영화를 찾으신다면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거 봤네요. 해피 데스데이 녹음해야 될 영화는 찾아보지 않고 집에서 옷 두툼하게 껴입고 가벼운 마음으로 영화 봤습니다. 위에 에나이 닉스님이 써주신 것을 공감은 가네요. 사실 저는 더 재미없게 봤습니다. 반전을 기대했는데 좀 억지스럽다고 느껴졌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개과천사하는 것도 좀 웃기고 이 영화는 타임루프 물을 빙자한 스크림 유 영화가 아닌가 싶더군요. 물론 수위는 여러모로 훨씬 낮지만요. 리듬감이 너무 처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단순히 동일 사건 장면이 반복돼서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리듬감 연출이 너무 평이했습니다. 편집으로 팍팍 잘라내고 싶더군요. 이 영화가 한국에서 130만을 넘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존 윅2가 27만입니다. 역시 인생은 타이밍이죠. 존 윅2하고 이 영화하고 비교하면 진짜 정말 좋은 영화들이 가끔 이렇게 흥행이 안 돼요. 여주의 새로운 남친으로 나오는 배우의 눈빛이 왠지 앤 해소웨이를 닮아서 조만간 잊지 말고 그녀가 나온 콜로설이나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보았습니다. 해피 대시대에는 비교 감상해봤고요. 그 전에 분노와 고령과 소년 살인사건 에너야 닉스님의 글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가족의 탄생을 재감상했네요. 이건 제가 녹음을 해보고 싶었는데 계속 놓치고 있는 작품인데 1월 10일날 제가 썼네요. 몸살로 아파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가 그만큼 일찍 깨버려서 그 전에 본 영화 감상 끓습니다. 이거 쓰고 다시 강제 추춤에 들어가야겠네요. 만추의 김태훈 감독이 연출했던 2006년작이죠. 이번에 다시 봐도 재밌었고 아쉬웠던 지점에서 다시 아쉬워지더군요. 후반으로 갈수록 어쩌면 청춘남녀 멜로우신들의 리듬감이 처지는 것도 아쉬웠고요. 지금 생각해봐도 결말부에서 공효진씨가 공중부양하면서 손가락 부위를 흔드는 건 삐끔 느낌입니다. 이야기는 크게 세커플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초반에 좀 이상한 모습들을 보여요. 어딘가 삐딱하고 어딘가 좀 바보 같은 이 불쾌함과 의문들이 결말부 대접점에서 해명이 되고 감정적으로도 묘한 흥분감을 줍니다.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5월이 되면 항상 이 영화를 녹음해야지 마음만 먹고 해마다 까먹고 있습니다. 공효진과 고두심 연기에 새삼 좋은 느낌을 받았고 문소리씨 연기에 오히려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연기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닌가 이 영화와 비슷한 느낌을 주려는 영화가 일본, 미국 등에 있었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본 영화들 중에서는 이 영화가 단연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모두도 괜찮아요. 또 재밌게 봤었네요. 한국 영화죠 이것도. 두 영화 모두의 결말부에 크게 아쉽지만 여하튼 저는 확실히 촌스러운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써놓고서는 1987년자 기쁜 우리 젊은 날을 봤네요. 이것도 함께 읽어보죠. 예전에 이 공간에 다른 문을 쌓아주셨던 것 같기도 하네요. 무료로 보여주기도 했고 워낙 마지막 장면에 대한 호평이 자자하길래 한번 보았습니다. 고래사냥을 만든 배창호 감독 연출자이죠. 이명세 감독이 당시에 조감독으로 참여했었고요. 후에 이명세 감독의 데뷔작인 개그맨에 배창호 감독이 아주 중요한 조연으로 출연하기도 합니다. 정말 연기를 잘 아시죠? 배창호 감독님이 그 개그맨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연기를 보이시더라고요. 안성기와 황신혜씨가 주인공입니다. 쑥맥인 안성기의 순회보가 그득 담긴 영화입니다. 한 여자만 사랑하는 모습이 때로는 코믹하게 때로는 애절하게 나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요즘 기준에는 좀 어이없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스토킹 같기도 하고 저능화로 보이기도 하고 좀 자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성기의 1편 단심을 표현하는 데에는 제 기억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상당히 전형적으로 흘러가고요. 인물들의 감정과 갈등이 나타나는 모습도 전형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좋았습니다. 전형적인 걸 숨기지도 않지만 과시하지도 않거든요. 즐겁게 봤습니다. 솔직한 영화라서. 마지막 시는 생각보다 제게 큰 감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화면의 의미는 상당히 쓸쓸하고 애처롭지만 황신혜씨와 함께 하려고 했던 장수의 벤치에서 나중에 딸과 비슷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감정의 배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그냥 계속 사랑하고 있구나. 이 남자의 사랑은 여전히 지속되겠구나. 이런 느낌이라서 안도감이랄까 포근함 같은 걸 느꼈습니다. 좋은 마무리였다. 그 중에 남주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대하는 데 꽤 어려워합니다. 이 문장이 이게 합리적인가요? 어머니가 없어서 여성을 대하는 데 꽤 어려워한다. 영화 속에서는 보기엔 좀 그랬습니다. 제가 분석하기로는. 이 정서의 틈을 도시형 공동체가 메웁니다. 시장, 오늘날 표현으로는 전통시장에서 방학관을 하는 남주 아버지는 주변 상인들과 돈독한 사이이고 아버지의 이 친구들은 남주에게 모두 친삼촌 같은 존재들입니다. 영화는 이들의 존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스한 시선으로 그립니다. 남주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고 끝까지 남주를 응원할 어머니 같은 존재이죠. 산업화를 고치고 도시로 인구가 이주하면서 농업시대의 전통적인 공동체는 위축되었으나 도시 주민들은 나름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도시의 상막함을 지우려 했죠. 점점 자본화되고 사람의 내면보다 출세를 우선시하는 세태 속에서도 영화는 남주의 수뇌보와 아버지 친구들이 만든 공동체로 극 전체를 따스하게 감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약간은 촌스러운 정의 느낌이 좋아요. 우리가 흔히 도시의 상막함 이런 걸 비교하면서 드는 예가 도시와 농촌 이렇게 비교하고 현대와 과거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도시에서도 우리 현대에서도 그 나름의 정서적인 공동체 그 정서를 계속 채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존재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그것이 질이나 양에 있어서 좀 편차가 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농촌에도 그렇게 뭐 살갑지만은 않거든요. 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건 보면 농촌이 더 썰벌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강원도 출신이거든요. 제가 농촌이 썰벌할 땐 썰벌합니다. 농촌이라고 꼭 뭐 따스하고 정말 온정이 있는 그런 공동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사람 사는 데니까 다 어떤 알력 다툼도 있고 뭐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 도시를 그냥 상막한 동네 이렇게 그리는 거 혹은 농촌을 매우 정이 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그런 동네 이렇게만 묘사하는 거를 별로 탁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냥 뭐 고향이라면 또 몰라도 뭐 어떤 그런 식의 설정은 너무 쉽죠. 진짜 그 세계에 들어가서 본 게 아니라 그냥 피상 쪽으로 봤을 때만 이미지로만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라서 이 영화는 그렇지 않았다. 도시이면서도 정서적인 공동체 그런 것이 존재하고 그것이 남자 주인공의 정서적인 면을 영화적으로는 뒷받침해주고 캐릭터 면으로는 그 틈을 메워주고 있다. 덕골론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저희 코너 중에 OM 코너라고 했습니다. 올드 무비 코너 90년대 영화를 연도별로 하나씩 살펴보자는 취지로 만들었죠. 사실은 그런 취지보다도 청취자를 좀 모아보자는 전략적인 그런 의도로 만들었었는데 현재까지 이제 90년도, 91년도, 92년도 그리고 번외편도 하나 녹음했죠. 이렇게 4개를 녹음했었는데 이제 93년도에 서편제를 녹음할 차례인데 계속 제가 못하고 있죠. 요거 이제 90년, 91년, 92년 요거 3개는 제가 예전에 저와 같이 방송했던 마스터 강시라고 그 친구하고 같이 녹음했던 건데 요거를 원본에서부터 다시 편집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몇 번이나 근데 음질이 너무 안 좋고 내용도 좀 현설수설이고 그리고 오디오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서로 막 말 물리고 막 음째지고 이런 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로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 나왔던 내용들을 그냥 제 입으로 구슬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좀 새로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도 한번 이 코너를 다시 살리고 싶네요. 올해는 해야 될 일들이 많네요. 자 여기까지 하죠. 기쁜 우리 젊은 날 이었고요. 제가 또 썼네요. 미스 슬로운을 봤습니다. 작년 3월에 개봉한 영화이고요. 작년 3월이라면 2017년도 3월이겠군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평가를 써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괜찮게 봤습니다. 아니 재미있게 봤습니다. 리듬감이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이야기나 세부 설정을 따라하기 살짝 버거운 장면도 있었습니다. 미국 정치 로비의 추악함을 폭로하는 냉엘 로비스트의 이야기입니다. 소재는 총기 규제 법률안이지만요. 제시카 사스테인이 고독한 인물을 매우 훌륭하게 연기했습니다. 이 배우는 이런 얘기에 제격이네요. 영화의 재미요소 하나는 이 배우가 맡은 인물의 지략 부분입니다. 관객에게 작은 대사, 작은 장면 등으로 이미 암시를 해주었지만 정작 그 암시들이 하나의 결과를 내었을 때는 좀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쁜 추리 영화를 본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죠. 영화의 결말에는 크게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재미나게 본 영화였고요. 좋았던 장면이 있는데요. 여주가 동료를 크게 실망시키는 계획을 발또한 뒤에 사무실의 건물에 들어오는 장면 카메라는 고요하게 여주의 뒷모습을 비춰주고 멀리서 흐린 배경으로는 비가 내리고 여자 주인공은 자신감은 잃지 않았지만 어깨에 힘이 빠진 뒷모습으로 건물 안에 들어가죠. 우산에 묻은 물기를 가볍게 털고 로비에 있는 거실로 토벅 걸어가서 의자에 앉아 몸을 기댑니다. 극중의 여자 주인공은 냉혈안으로 묘사되는데 그런 그에게 이런 감정 묘사를 했다는 게 의외나 느껴졌고 따로 쓸쓸하거나 슬픈 표정신을 넣지 않고도 여주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 이후로 여자 주인공은 자신만의 솔직한 감정을 자주 관객에게 내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듬감이 빠르고 퍼즐같이 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그런 영화에서도 정서적인 면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정서공감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액션 영화에도 정서공감이 들어가고 우리 뭐 또 뭐가 있나요? AI 같은 경우도 SF영화인데 정서적으로 굉장히 충만한 영화잖아요. 거의 뭐 후반부에 가면은 오버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걸 그냥 정서를 그냥 때려넣으니까 화면에 그렇습니다. 미스 슬로운까지 읽어보았고요. 이제는 순규로 오빠님 1월 13일에 써주셨네요. 다키스트 아워 보셨네요. 던키르크 이야기를 정치의 이야기로 풀어간 영화입니다. 던키르크 본 게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색다른 느낌이네요. 처칠이라는 정치인을 좋아하진 않지만 영화는 재밌게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한산성과 비슷하면서도 아주 다른 상황이라 생각할 거리가 좀 있었네요. 독일을 상대하는 영국과 청나라를 상대해야 할 조선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엔 무리이겠지만 최대 위기에 봉착한 정치인들이 어떻게 고민하고 갈등을 하는지 비교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신과 함께 보셨네요. 진짜 볼 생각 없었는데 어머니께서 보고 싶으시다고 해서 억지로 봤습니다. 진짜 예상 그대로의 영화네요. 연출이라는 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냥 같은 패턴의 내용을 지옥의 모습만 바꿔서 7번 나열해 놓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영화 치고는 CG가 좋지만 절대 평가로는 좋다는 말 할 수도 없고요. 승귤오빠님이 다키스트아워 신과 함께 보셨고요. 어머니는 신과 함께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르신들은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음... 그리고 에나이뉴스님이 써주셨네요. 1월 15일날 안녕하세요 강시대님 이번 달은 이상하게 극장 나더리도 뜸해지고 영화력도 그닥이네요. 독수리 에디 감상했습니다. 뻔한 내용의 스포츠 영화입니다. 영국판 국가대표라고 보면 되겠네요. 다만 곧 평창 동계올림픽도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좋을 정도는 됩니다. 주연을 맡은 테런 에저튼과 슈잉맨의 다소 우스꽝스러운 연기도 볼만하고요. 실존 인물을 그린 실화라는 사실도 흥미롭긴 했습니다. 평창올림픽도 흥행하려면 이런 드라마가 좀 있어야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되네요. 네... 엄청난 드라마가 있었죠? 정말 에나이뉴스님이 1월 15일날 써주셨는데 이따만 해도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드라마가 평창에서 벌어졌습니다. 리바이어던 보셨네요. 정말 오랜만에 감상한 러시아 영화 상당히 종교적인 부분이 많고요. 굉장히 쓸쓸한 느낌의 영화였습니다. 영화상에서 초반엔 국가와 정부가 거대 괴수 리바이어던, 레비아탄으로 그려지지만 이게 같은 말인거죠? 결국 주인공은 외부의 괴수가 아닌 물욕, 성욕, 질투 등의 인간 내면의 괴수로 인해 무너져갑니다. 그러한 과정이 넓은 러시아의 시골을 배경으로 보여지는데 그 모든 광경이 굉장히 쓸쓸하고 상막하게 느껴지더군요. 이거는 기독교에서도 그런 게 있죠. 요즘에 특히 좀 강조되기도 하는 건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이건 더 나쁘게 행동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도 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런 원인이기도 하겠죠. 죄송합니다. 성경에서는 속사람을 변해야 된다.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상한 생각을 품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 그런 말씀까지도 하셨거든요. 모든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 마음과 행동이 함께 가는 그런 믿음이 신앙생활이 돼야 하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지향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죠. 사실 겉모습이야 쉽게 쉽게 우리가 숨길 수 있고 치장할 수 있고 포장할 수 있잖아요. 남을 속일 수도 있는데 이 속마음은 나 자신도 내 속마음을 모를 때가 많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도 모르고 행동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자기 송찰 하나님과의 독대 이런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읽어보죠. 이런 부분을 빼더라도 러시아의 실생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영화는 볼만 했습니다. 무슨 술을 그렇게 마셔야 되는지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아마 술을 제일 많이 마시는 영화 아니었을까 싶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 술도 거대 괴수가 될 수 있겠군요. 여하튼 영화 보고 러시아에서는 절대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러시아 바이바이인가요? 그 다음에 메이엠을 보셨네요. 스티브현 주연의 헐리우드 B급 좀비 코믹 공포물 더 재미있을 수 있는 순간에서 멈추고 또 멈추고 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런 B급 공포물은 고어나 저질 유머나 야함이 괴팍하고 오버스러워야 제맛인데 어느 선을 넘지 못하더군요. 나름 재미있는 설정이 영화인데 삶은 아쉽네요. 아예 B급으로 확 가질 못했군요. 과감함이 좀 부족했군요. 자 에너아닉스님이 독수리 에디 리바이어던 메이엠 이렇게 보셨고요. 데이비 백권님이 1월 17일에 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강시대 수사님. 허무한 후기 남기러 놀러왔습니다. 너의 이름은 보셨네요. 이번에 재개봉한 기념으로 저는 집에서 VOD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1분 보다가 껐습니다. 다시 이어서 보지 않을 듯 합니다. 어우 VOD까지 돈 주고 보셨는데 너무 아깝네요. 도입부는 색감이 정말 예쁘고 색감이 정말 예쁘고 풍경이나 건물 등 배경이 실제보다 더 실감나게 그려져 있어서 우아하며 보았습니다. 그러나 1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내용이 캐릭터가 제게는 끝까지 참고 볼 만큼 매력적이지 못하다 느껴 꺼버렸네요. 아마 언어의 정원 감상 당시 등장인물의 제 기준에 지나친 감상적인 모습에 약간 소름이 끼쳤고 어우 저도 지금 소름이 돋는데요.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감상적인 영화 저도 싫어한다고? 언어의 정원 좋아해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언어의 정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 감독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비판하니까 굉장히 두렵습니다만 언어의 정원은 저는 정말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이건 여자 선생의 발을 남자 학생이 만지던가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선 비 오는 날에 여자 선생님이 남자 학생의 품에 뭐 한 여동생처럼 가서 안기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야 이건 보고 이건 아니지 않나 정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주체성을 유아틱하게 그릴 수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좀 감상적으로 오버한 게 아닌가 일본 특유의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언어의 정원을 깠네요. 여하튼 계속 읽어보죠. 언어의 정원 감상 당시에는 이제 그런 지나친 감상적인 모습에 약간 소름이 끼쳤고 초속 5cm를 보다가 저게 뭐 하는 건가 싶어서 결국은 끝까지 다 못 본 경험이 있어서 이번 작품은 더 일찌감치 포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 데뷔 백곤님이 저랑 코드가 거의 비슷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감이 아주 크게 되는데요. 작년에 그러니까 2017년이죠. 강신의 수다님께서도 방송편에서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너의 이름은 이 영화가 과연 12세 관람 등급의 영화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판타지를 느끼게 만드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어린 학생 겨우 10분 남짓 감상하고 후기라도 하는 것도 좀 우습지만 너무 제 취향이 아니라서 저는 역시 신카이 마코토 감독 작품은 못 보겠습니다. 저랑 비슷하시네요. 웬만하면 영화 끝까지 참고 보는 편인데 그래도 극장에서 보았다면 중간에 나가지는 않았겠죠. 저는 아직 한 번도 극장에서 보다가 나간 적은 없기에 얼마나 보기 싫으면 중간에 나가게 되는 걸까 궁금합니다. 이 정도로 보기 싫으면 나가는 거 아닐까요? 제가 극장에서 본 영화 중에서 안 좋은 쪽으로 으뜸이었던 길고 재미없는 희말라야도 영화죠. 희말라야. 한국 영화 네다섯 번의 고비가 있었으나 끝까지 봐야는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거의 만석이었던 상영관 안이 터미널 대합실 마냥 웅성거리고 부산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전혀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영화에 이미 집중을 못하고 있었던지라 이렇게 써주셨네요. 데이백곤 님이 너의 이름은 보시고 써주셨고요. 앤아닉스 님이 1월 29일 날 안녕하세요 강시네 님 건강이 안 좋으시군요. 올겨울 정말 춥다 보니 저도 몸이 그냥 안 좋은 느낌이네요. 특히 감기가 지독하다는데 강시네 님 빠르게 쾌차 하세요. 감사합니다. 레더페이스 감상하셨네요. 유명한 슬레셔 공포물인 2013년도에 실제 있었던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참사가 일어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범인 검거 후까지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쭉 보여주고 실제 당시 상황 영상도 중간중간 나와서 마치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을 주더군요. 폭발 당시의 모습과 사건 현장의 재현 그리고 범인 검거 당시의 총격전 등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연출되었고 긴박감도 상당했습니다. 단순 오랑 영화였다면 꽤나 재미있게 감상 가능한 작품인데 문제는 다루고 있는 소재가 굉장히 민감한 것임에도 깊은 고민 없이 단순히 그 표면만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미국 시민이었던 범인들이 왜 그런 테러를 저지렀는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그저 그들을 친구와 국가를 배신한 악질 테러범으로만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행동은 절대 잘못된 행동이고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너무 감정적인 연출이 오히려 영화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선과 악을 이미 결정을 지어놓고 시작하는군요. 어쩌면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한 테러범들에게 대해서 좀 악감정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평범한 미국 시민이었다. 같은 미국 시민이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얘기가 없다는 점이 좀 아쉽다는 말씀 같네요. 또 그런 범인을 검거하는 큰 역할을 하는 주인공은 하필 인종차별주의자로 유명한 마크 월버그라뇨 겉으로는 당시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영화라고 하면서 사실은 복수극을 찍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음... 그 다음에 러빙 빈센트 그 다음에 러빙 빈센트 보셨는데요. 요거는 비교 감상을 해보죠. 제가 미술 문외환이긴 하지만 나름 좋아하는 작가가 고후입니다. 영화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서 단순히 고후나 그의 작품에 대한 다큐 영화이거니 했는데 출연진의 영화 배우들 이름이 보이고 또 애니메이션 기법 영화라고 해서 감상해 보았습니다. 우선 고후라는 인물의 고단한 삶에 대해서 잘 알게 된 점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또 스스로 삶을 마감하면서도 막상 고후 자신은 행복한 삶이었다고 되뇌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음... 영화가 그런 느낌을 주나 봅니다. 참 묘하네요. 아마 그가 남긴 작품들이 하나가 아주 따뜻해 보여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비극적인 삶과는 달리 그의 작품들을 볼 때면 희한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지더군요. 이게 그 사람이 따뜻해서 그런 게 나온 걸까요? 아니면 그것을 지향하면서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이 나왔을까요? 그 예술 작품이 그 예술 창작자를 감추는 가면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창작자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것인가? 이런 것들이 참... 제가 참 쓸데없는 말을... 고후 특유의 그림풍으로 그려낸 인물들과 배경 화면을 보는 재미도 상당합니다. 고후의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더군요. 다만 극중에 아르망 룰랭이 별 관심 없었던 고후에게 그토록 열정적이 되는 설명이 부족해서 다소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요새 제가 약간 반한 시얼샤 로너니 그림으로도 예쁘게 나오니 그냥 넘어가죠. 크크...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이때부터 반하셨군요. 이 배우한테 음... 그리고 데이베꼬님도 써주셨는데요. 러빙 빈센트 2월 6일날 써주신 걸 제가 땡겨와서 같이 읽어보죠. 빈센트 반 고후가 죽은 지 1년 후에 아르망이라는 청년이 빈센트를 아끼던 자신의 아버지의 부탁으로 편지를 배달하러 고후가 죽은 마을에 찾아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담담한 분위기로 고후를 추모하는 느낌의 영화인 줄 알았는데 그가 죽게 된 경위를 추적해 나가는 미스테리 스릴러 느낌이었습니다. 보는 중간중간에 으스스한 느낌이 몇 번이나 들었네요. 덕분에 몰입이 더 잘 되었습니다. 아... 화면은 따뜻한데 미스테리 느낌 6만장 정도의 유화 작품들로 영화를 만들었다. 다시 생각해봐도 대단하네요. 덕분에 말 그대로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영화 초반에는 눈이 마냥 호강하는 것 같아 좋았는데 몇십분의 흐름이 좀 피로한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특히 배경이 바뀌는 움직이는 장면은 꽤나 어지러웠네요. 제가 좀 이런 것 때문에 영화를 깊이 했었죠. 어지러울 것 같아서 작품상에서의 물과 빛이 눈에 띄었는데 물은 그 숙성에 따라 느낌이 상당히 달라서 신기했습니다. 내리는 빗줄기와 병에 담겨있는 술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술은 병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갇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투명한 느낌으로 그렸고 빗줄기는 붓으로 쭉쭉 그은 듯한 막대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맞으면 아플 것 같았습니다. 어우 굉장히 시적으로 써주셨는데요. 막대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느낌 인물들은 배우를 거의 실제 모습과 큰 차이 없게 특징도 잘 살려 그렸더군요. 에나이 닉슨님께서 앞서 언급하신 치얼샤론은 생김새가 반고후의 화풍과 딱 어울려서 단연 돋보였습니다. 이미 그림으로 그려있는 상태를 보면서도 그림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2009년작 러블리 본즈를 보셨네요. 전 이 작품을 보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몽환적이고 예쁨 이 배우가 이렇게 써주셨네요. 전 이 영화를 보지 못했네요. 러블리 본즈에요. 이 영화가 있다는 사실을 반고후가 안다면 정말 기뻐할 것 같습니다. 본인의 화풍으로 한장한장 그려진 작품들로 이루어진 본인의 이야기를 담은 장편영화라니 감동받을 것 같습니다. 흔히들 논쟁거리로 다루기 좋아하는 예술가의 천재성과 광기 주제의 안성맞춤인 인물이 바로 고후인데 천재성과 광기 이 두가지가 합쳐진 예술가들이 더 회자되고 눈에 띄어서 그렇지 실질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타고난 광기 덕분에 영감을 얻어서 천재적인 예술가가 된다고들 많이 말하는데 마이클 패스 밴더 주연작인 프랭크의 후반부에서 그의 어머니가 말해주듯이 원래는 평범하게 잘 지내는 사람이었는데 뛰어난 재능이 찾아와서 미치게 될 수도 있고요. 광기 없이 평범하게 예술활동 잘할 수도 있고 그제 미치게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미쳐만 예술적인 천재성을 발휘하는 건 아니겠죠. 미칠 정도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영화 샤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사람이 한 바퀴 돌잖아요. 며칠 전에 우연히 발음하기 힘든 배우 이름 모음 영상 이름이 어려운 배우 이름 모음 영상 그걸 보았는데 본인 입으로 발음하기에 설샤로난이라고 하다군요. 겔 가돗은 겔 가돗이고요. 랄프 파인즈는 레이 파인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외국 이름은 한국 사이트에서 검색하지 않으려고요. 실내에도 급하강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그리고 라라랜드 만든 감독 이름도 얼마 전에 한글 표기가 바뀌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개명을 한 건가? 아이고 참 처음에 그 이름을 잘 소개했어야 했는데 잘못 소개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러빙빈센트 비교감상 해봤고요. 그 전에는 에너헤디스님의 레더페이스 패트리어트데이 읽어보았습니다. 수지님이 1월 29일날 감상글 남겨주셨네요. 메이즈 러너 데스큐어 편을 보셨습니다. 공들여 만든 티는 나지만 스토리가 영 아니었습니다. 이런 영화에서 스토리를 기대하면 안되긴 하겠지만요. 전에는 미로에서 탈출하려고 애쓰는 나름의 맛이 있었는데 이번 편은 왜 제목이 메이즈 러너인지 모르겠습니다. 1편만 보고 2편을 안본 상태에서 3편을 봤더니 더 그려 했을지도 모르겠고 중간중간 개연성을 부여하는 대사는 나옵니다만 결론적으로 오락성은 그럭저럭 충분했지만 좀비 인물의 바이러스, 백신, 주인공의 우유부단함, 민폐 캐릭터, 긴 러닝타임 등 다 마음에 안들었습니다. 조조로 싸게 본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오히려 번외로 왕자의 게임 출연 배우 중 두 명이 나오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메이즈러너 저도 1편은 재밌게 봤던 것 같은데 2편? 2편은? 아... 봤네요 저도 근데 기억이 전혀 안날 정도로 재미가 없었네요. 이 메이즈러너 나올 당시 그 즈음에서 그 하이틴 소설 미국에서 하이틴 소설이 영화화가 몇 편 됐었던 걸 기억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만 이거 포함해서 한 3편 정도? 10대가 미래 시대에 뭐 하여튼 그런 더 큰 세계를 만나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영화들 그 3편 모두 좀 2편 이상 가면서 상태들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아쉽네요. 수지님이 보신 메이즈러너 데스큐어 편이었고요. 데이비 백곤님이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는다 보셨는데요. 짐 자무시 감독 영화들 쭉 보셨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마치죠. 지난달 편에서 패터슨을 보셨잖아요. 그 패터슨을 좋게 보시고 그 감독의 영화들을 쭉 훑어보신 건데 감상하신 건데 이런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영화가 하나 꽂혔으면 그 영화를 찍은 감독이나 아니면 그 영화 속 배우나 아니면 뭐 촬영감독도 가능하겠죠. 그 사람들의 필모 영화들을 한 번씩 쭉 감상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는데 감독이든 배우든 하나 꽂히면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장르 혹은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호감도가 생긴 배우나 감독의 그 영화를 찾아보게 되고 자신의 감각을 좀 넓히는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평소에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혹은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러한 영화적인 요소들을 조금 좋게 본다거나 새롭게 발견하게 돼서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영화적 재미를 찾아 나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감독의 연출 스타일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혹은 그 배우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아니면 연기 색깔을 더 깊게 체감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영화를 굳이 공부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라는 것은 학교에 가서 영화학을 배운다거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영화를 좀 깊게 알 수 있게 되고 더 폭 넓고 다양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독이나 배우들을 쫓아가며 영화를 찾아보는 행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자신이 좋아하는 감독 저도 사실은 영화만 기억하지 영화 감독은 잘 기억을 안 하거든요. 영화 배우 이름도 잘 기억을 못해서 그냥 얼굴만 기억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장르를 쫓아가도 되죠. 액션 영화에 꽂혔다. 그럼 액션 영화만 쭉 훑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신만의 탐구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빗 백곰님은 패터슨에 이어서 짐 자무식 감독의 연출작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는다를 보시고 써주셨네요. 저번에는 웨스앤던슨 감독의 작품들을 쭉 써주셨었는데 이번에 짐 자무식 감독 작품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배경으로 한 수세기를 살아온 뱀파이어 커플의 사랑 인생 이야기인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는다. 이 영화는 두 주인공 틸다 스윈튼과 톰 히들스턴이 맡았습니다. 정말 최적의 캐스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틸다 스윈튼 청백한 얼굴 플러스 백금발 플러스 큰 키와 건조한 몸 건조한 몸은 뭐죠? 마른 몸 말씀하신 건가요? 완벽한 뱀파이어의 형상이었습니다. 평소 제 스타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멋있고 아름답다고 느꼈네요. 감상하기 전에는 뱀파이어 이야기라 조금 꺼려졌는데 막상 보니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미국 영화 트와일라이트 때문에 뱀파이어 영화는 잘 안보게 되었거든요. 주인공들의 활동 시기가 밤이다 보니까 화면이 계속 어두운데 답답한 느낌이 없이 오히려 더 분위기 있고 좋았습니다. 예술 좋아하시고 많이 아실수록 더 즐겁게 감상하실 수 있을 듯 한데요. 음악 문학 과학 건축 세계사 까지 몇백년에 걸친 여러 분야의 여러가지를 보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전문적인 것이 아닌 대놓고 유명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셔도 재미없으실 일은 없을 듯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인공 아담 집 한쪽 벽면을 가득 메운 역사적 인물들의 초상화가 비춰질 때는 답답했습니다. 분명 유명인물인 것 같긴 한데 누가 누군지 쩜쩜쩜 몇 명밖에 모르겠더라고요. 두 주인공 뱀파이어 부부의 이름은 각각 아담, 이브인데 그들의 절친 뱀파이어의 이름은 말로우, 존 허트 배우가 연기했네요. 극 중에서 말로우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으로 알려진 것들을 자신이 썼다고 얘기하죠. 햄릿을 완성하기 전에 아담을 만났더라면 그를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썼을 거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주인공 아담은 자신이 슈베르트에게 고구를 건네줬다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직접적으로 인간을 공격해서 흡혀를 하지 않고 각자 정해진 경로로 피를 구해다 마시는데 아담은 병원 직원 한 명에게 뒷돈을 주고 혈액을 사다 마십니다. 피를 사기 위해 해당 병원에 출입할 때 위장으로 의사 가운과 청진기를 꼭 걸치고 가는데 가운에 수놓아져 있는 이름은 닥터 파우스트입니다. 청진기는 1960년대에나 쓰던 모델이구요. 소품 하나하나 인물 한 명 한 명 매 요소가 보는 이에게 소소한 웃음과 재미를 줄 수 있게끔 섬세하게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장면이나 대사 물건 장소들이 정말 많지만 끝도 없을 것 같아 이만...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재미있습니다. 이브의 동생 에바 역으로 등장하는 미아... 아...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바시코브스카 배우 사랑스럽게 나옵니다. 미아 바시코브스카 와시코브스카라고 읽기도 하던데 하는 행동은 천방지축에 사고뭉치이긴 하지만 목소리나 행동, 표정, 입고 있는 의상은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이 작품의 주 관전 포인트는 이브와 아담의 선명한 데뷔에 있습니다. 이브는 머리색부터 의상까지 하얗게, 포인트로 피색하고 다니고 아담은 검게, 어둡게 하고 다닙니다. 둘이 체스를 둘 때도 이브는 흰 말을, 아담은 검은 말을 쓰고요. 각자 사는 지역, 사용하는 물건, 평소 생활 방식도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브는 아이폰 흰색을 사용하고 아담은 브라운간 TV를 사용합니다. 두 뱀파이어가 인간 세상을 대하고 그들 자신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 및 각자의 성격 또한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이브는 아름답다, 예쁘다 등의 긍정적인 미사역을 종종 사용하는 반면 남편인 아담은 안된다, 그만해라, 지그찌그차다 등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인간을 좀비라 칭하며 인간 세상의 환면을 느끼고 항상 좀비들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언제라도 자살하기 위해서 나무로 만들어진 주문 제작한 총알을 장전한 총도 구매해 놓고요. 왜 하필 나무로 만든 총알이지? 하고 찾아보니까 뱀파이어는 나무로 된 것을 가슴에 꽂으면 죽는다는 미신이 있다고 하네요. 이게 그거죠. 나무 십자가 말뚝. 그거를 박으면 죽는다는 그런 게 있고 또 은 제품. 원래 은이 살균력이 있잖아요. 은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다른 작품들 보면 총알은 거의 은으로 만들거든요. 뱀파이어 영화들 같은 거 보면은. 여기는 나무로 만들었네요. 나무로 만드는 게 더 쉬운가? 더 싸게 먹히나요? 나무에 방점을 찍힌 걸까요? 아니면 십자가에 방점을 찍힌 걸까요? 나무 십자가를 가슴에 박는데 여기는 나무에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그렇게 항상 염세적인 태도를 보이는 아담에게 이분은. 그 오랜 세월 살아놓고 아직도 모르겠어? 그러면 자기만 힘들잖아. 그럴 시간에 자연을 느끼고 친구도 사귀고 춤이나 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뭔가 마음에 꽂히더군요. 그런데 괜한 신경 쓰지 말고 에너지 낭비하지 말라는. 아담만큼 심하진 않지만 저도 꽤 많은 일을 냉소적으로 대하고 회색빛으로 생각하고 사는 편이거든요. 그러네요. 이 말이 항상 옳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극중에 아담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성격에는 좀 이렇게 좀 릴렉스하는 좀 그런 태도가 더 필요할 것 같고 또 너무 릴렉스한 사람에게는 조금은 좀 열심히 사는 좀 그런 태도가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너무 주변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신경 안 쓰고 이런 사람에게는 조금 더 이 사회에 대해서 냉정하고 문제의 것을 갖고 바라보기를 주문하는 것이겠고요. 균형이 항상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에 쭉 나열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부분들이 제 취향에 맞아서 즐겁게 감상했네요. 특히 첫 장면 정말 좋습니다. 음악과 함께 빙글빙글 도는 다들 그 장면이라도 보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장면도 마음에 들었고 제목도 좋습니다. 저한텐 전반적으로 다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감상할 짐 자무실 감독의 작품으로는 커피와 담배, 찜해놓고 있습니다. 둘 다 전혀 하지 않는 저이지만 제목만 봐도 중독성 있고 재미날 것 같네요. 예전에 우리 청취자분 중에서 어느 분이셨던가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분이 맞나 싶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영화를 보시고 음악도 좋다고 그렇게 써오셔서 제가 OST를 들어봤는데 좋은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또 OST 모음 해가지고 블로그에 숨겨놨을 때 이 영화의 곡 중에 하나를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혹시 영화 감상하실 분 계시다면 최대한 자막 보지 마시고 본인의 듣기 실력에 의존하시길 자세히 안 듣고 자막만 보시면 안됩니다. 등장인물들의 언어 유희와 웃음 포인트를 반에 반으로 줄이는 번역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의역을 좀 많이 했나 보군요. 이럴 때는 직역이 더 좋은데 제가 써주신 거를 봤는데 여기는 없네요. 피를 아이스크림처럼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그랬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전에 써주셨던가? 다른 분이? 그런 약간 B급? 그런 재미도 약간 있는 그런 영화라고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색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는다. 그리고 이어서 커피와 담배 무려 11개의 단편을 엮어놓은 작품입니다. 각 이야기의 등장인물 모두 커피와 담배를 하는데 커피와 담배가 그냥 소품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 둘을 매개체로 하여 내용이 전개됩니다. 첫번째와 두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커피도 줄줄 흘리고 담배도 마구잡이로 피워서 지저분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 다음 에피소드들에서는 준수하게 혹은 예쁘게 물건들 배치와 테이블 구도가 나와서 사진첩을 보는 듯한 느낌이 잠깐 잠깐 들었습니다. 흑백영화는 답답하게 느껴져서 잘 보지 않는 편인데 커피와 담배라는 사물이 흑백영화에 꽤 어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색감이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분위기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네요. 그 커피잔에서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런 김 그 다음에 담배를 빨았을 때 빨갛게 되는게 흑백영화에서는 흑백하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리고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가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분위기 있게 보이긴 합니다만 너무 많이 먹으면 안되겠죠. 커피든 담배든 켄트 블란첫이 1인 2역을 맡았던 사촌 편과 극 중에서도 영화 배우 그대로 등장하는 빌 머레이가 커피숍 점원으로 위장하고 있는 망성 편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촌 편에서는 케이트 블란첫이 특징이 확연히 다른 두 인물의 역할을 제대로 소화합니다. 여러가지로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할리우드 유명 배우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어 보이는 스스로 파산했다고 말하는 두 사촌 지간의 모습을요. 망상 에피소드에서는 빌 머레이가 재미난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누가 봐도 대놓고 배우 빌 머레이인데 본인은 스스로가 지금 위장 비슷한 걸 하고 있다며 커피숍 직원으로 등장합니다. 예고편과 줄거리를 보고 웃기고 재밌는 내용을 기대하고 감상했는데 순수하게 웃기기보다는 풍자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네요.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편이라 마음에 듭니다만 대놓고 웃긴 내용을 기대하고 보아서 적당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그 다음에 덕골로 코코 아이맥스 보고싶다고 써주셨네요. 제가 사는 지역에는 아이맥스 상영관이 단 하나뿐인지라 차타고 30분은 나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수도권 중심이라 조금 슬프네요. 4DX로도 보고싶고 해당관은 집 근처에도 있는데 더빙만 상영하더군요. 아쉽습니다. 4D와 워너로 관람하면 좀 더 환상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래도 그 지역에 아이맥스 상영관이 있다는 게 어디입니까? 부럽네요. 저는 그것마저도 부럽네요. 모든 것이 수도권 중심이라서 맞아요. 저도 그게 참 아쉽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영화집 편에서 말씀드렸나? 이런 영화 비평이나 이런 영화 산업 비평면에서도 다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사고 방식 자체가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영화 팟캐스트 쪽에서도 지방에 계시는 분들 예전에 부산에서 부산 극단 배우들 이런 분들이 녹음하시는 것도 제가 들어봤고 몇몇 유명 팟캐스트는 지방에서 녹음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이 예전에 아주 좋아했던 구멍나무 올빼미나는 그런 영화 팟캐스트가 있었는데 전주 쪽에 있는 대학생들이 녹음 받은 거였거든요. 참 좋아했는데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하여튼 몇몇 분들을 빼고 대부분의 영화 팟캐스트는 아마 수도권을 사시는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이건 제 억측입니다만 그러지 않으면 이게 좀 접근이 힘들거든요. 영화 독립영화나 이런 것들 아니면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대도시 쪽에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저의 고향 강원도는 어떡하나요? 다음에 마지막이군요. 안녕하세요 강신혜수단님 요 며칠 다시 추워졌고 당분간 계속 추울 예정이라 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지난주엔 기온이 영상 10도를 웃돌아서 벌써 봄이 오나 싶어 기분이 찜찜했거든요. 겨울이 최고입니다. 데이비 백거님 겨울을 좋아하시는군요. 약간 선선한 걸 좋아하시는 편인가 봅니다. 올 겨울은 아직까지는 작년과 달리 약간은 누그러진 것 같은데 지상의 밤을 보셨네요. 짐자무식 감독 작품 LA, 뉴욕, 파리, 로마, 헬싱키 다섯 개 도시에서 에피소드를 다룬 옴니버스 형식의 작품 모두 택시기사와 탑승객 택시에 관련된 이야기이고 코미디 드라마 장르 영화입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그 영화일까요? 옛날에 우리 청취자분께서도 한번 써주셨던 것 같은데 이란 이란 감독이었던가? 택시에서만 찍은 그런 영화 제목도 택시였던가? 제가 지금 검색해보니까 이런 영화 맞네요. 파나이 감독의 택시 이란의 다큐픽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란은 이런 것들이 좀 제재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몰래 택시 안에서 찍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감상과를 블로그에서 본 것 같습니다. 다른 청취자분이 써주셔서 지상의 밤 이 영화도 택시에서 일어나는 일이군요. 지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같은 소재와 비슷한 형식으로 보이는 영화를 감상하려고 했지만 관람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보지 못해 아쉬웠는데 마침 짐 자무시 감독 연출작 중에서 보게 되어 더 반가웠네요. 첫 번째로 나오는 LA 배경 에피소드 위노어나 라이더 배우가 택시 운전새로 나오는데 정말 예쁘게 나옵니다. 이 배우는 누구지? 하고 찾아봤는데 제가 아는 그녀였습니다. 다른 작품에서는 느끼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최고였네요. 스타일과 말투 몸짓 사고방식 한데 잘 어우러져서 신선한 예쁨 을 완성시킵니다. 첫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인물 내용 배경 모두 가장 마음에 드는 에피소드였네요. 네 역시 예쁜 사람을 좋아하시는군요. 뉴욕 에피소드도 좋습니다. 이 이야기의 택시기사는 독일에서 서커스 광대를 하다가 뉴욕으로 와서 택시 모는 것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데 운전을 못해서 손님이 대신 운전을 합니다. 손님이 미터기도 켜지 않아서 손님이 대신 켜주고 내릴 때 돈 받고 나서 세워보지도 않아서 손님이 세워보라고 하고 나서야 확인하고 돌아가는 길도 몰라서 손님이 알려줍니다. 마음 한켠이 뭔가 찡하면서도 귀여워서 웃게 만드는 에피소드였네요. 저도 얼마전에 그런 기억이 나네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 시작한지 6개워밖에 안됐다고 그러면서 길 몰라서 미안하다 그러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뭔가 열심히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인상적이었는데 로마 편에서는 보신 분에 따라 다섯 가지 에피소드 중 가장 재미있는 웃기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듯 하지만 저는 조금 뜨악해 하며 보았습니다. 로베르토 베니니의 대사가 그나마 배우의 힘으로 많이 걸러져 그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대사가 뭐 좀 이상한게 나오나 보죠? 3개의 이야기만 말씀드렸지만 5개의 에피소드 모두 각각의 캐릭터 배경 담고 있는 내용이 매력적이고 개성도 뚜렷하고 말하고자 하는 바도 확실히 가지고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입니다. 특히 한밤중에 보시면 딱 일 것 같습니다. 밤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플러스 택시 안을 좀 더 낭만적으로 느끼게끔 해주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요즘 택시 하시는 분들이 카풀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도 분신하시고 극단적인 선택은 정말 하면 안됩니다. 지금까지 짐 자무식 감독 연출작을 4편 보았는데 4편 모두 편하게 표면만 훑고 분위기를 느끼며 재치를 즐기며 보기에도 좀 더 들어가서 생각 생각 하며 감상 하기에도 좋은 작품들 이라 여겨지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패터슨까지 포함해서 지상의 밤 커피와 담배 오직 사랑하는 이들만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모두 짐 자무식 감독 작품들 추천해 주셨습니다. 하겠습니다. 2019년도 첫 방송편을 2018년도 1월 편 여러분들 써주신 걸로 읽어보네요. 영화를 좀 녹음했으면 했는데 잘 안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시간도 별로 없고 심각한 영화를 잘 찾아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 방송 업데이트될 그 주인가요? 그 주에 글래스가 개봉을 합니다. 예고편이 약간 좀 이상하게 나와서 이거 좀 우려가 되는데 지금 상황이 하여튼 글래스까지 보고 녹음을 해야지 언브레이커블 23 아이덴티티 글래스 이렇게 또 녹음편이 완성되겠죠. 사물란 감독의 히어로 물 표면의 장르성과 이면의 감정선 정서적인 부분을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면에 있는 장르성 혹은 히어로 물 이라고 해서 히어로 나와서 신나게 싸우고 이런 영화라고 본다면 이거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23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도 이게 납치물 이잖아요. 납치물인데 갑자기 인격이 몇 개 막 있다고 하고 미스테리 쪽으로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좀 난데없어 보이고 언브레이커블 같은 경우도 아주 시원한 그런 히어로 느낌이 없잖아요. 하나도 안 다치는 사람인데 캡틴 아메리칸 처럼 돌진하는 황소 처럼 싸우는 그런 모습도 없고 그래서 그 표면에 장성만 보고 있다면 굉장히 실망을 하는데 그 이면에 감정선 정서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위주로 제가 녹음을 했었고 이번에 개봉할 글래스도 이 두 부분을 좀 나누어서 또는 어떤 접점에서는 함께 이어서 글래스도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편은 글래스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빨리 타노스 형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노스 형님이 짱인 것 같아요. 그때가 몇 개월 또 있어야 되겠죠. 그 전에라도 올해는 기독 시리즈를 한번 시도를 하고 완성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2019년도 첫 방송편 무슨 영화 보셨나요? 녹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올 한 해 보내시고 저희 방송은 끝까지 애정과 의리를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성취해 주시고 듣다가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으면 가감없이 여러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고민해서 또 반영할 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영화편으로 다시 찾아뵙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